김떡진 그냥 양파 준장 준장 형 이거 들고 있어봐봐요 한 입 한번 먹을게요 한 입 한번 먹을게요 한 입 한번에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랑은 언젠가 끝난다 그런 아주 슬픈 곡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주신 타이틀곡 페이클러브곡 제가 여태까지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나나콘이었는데 오늘부터 막 코너로 바꾸려고 해요 다 안 돼 다 이거 아냐 아 정말 한 차 5차도 없이 너무 감동적인데? 도와줄게 도와줄게 일루와 일루와 자 다리 하나 올려 다리 하나 올려 하나 둘 셋 오? 뭐야? 뭔 컨셉이야? 저건 납땅에 남겨야 돼 이쁘게 대신 도와줄게 아이저아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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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중에 우아붓 야, Stephen! 아... 아... OK OK I think it's it's the communication. Like like true like, you know, like we were using our twitter and youtube like since before our debut we tried to always show our feelings and like show like what we're eating what we're making like real life contents through youtube and twitter and you know that kept like really continuously like like 이렇게 하면 엄청 잘 풀려요. 손톱 쌤이 2절 싸비까지. 알겠습니다. 2절 싸비요. 앉아보니 신발 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갑시다.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야 이거 꿀빙수네 꿀빙수. 왜 이렇게 대박인데? 민이 형. 다했다. 고구마 볼까요 고구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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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 찬진한 pocket. 고구마. 아들. 고구마. 고구마. 또. 아기서. 현아. 아. 아. 역시. 고구마. 저. 수. 아. 약 1% 이만 안 해서 좋았을 텐데 맛 사랑한다 야 멋있다 나 사랑해 오늘 하루만 반말할게요 남준아 사랑한다 너 멋있어 멋있는거 같아? 형 아 진짜 불편해보인다 이렇게 편하지 이게 뭐에요? 뭐고기 들고 딱 그렇지 딱 가자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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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만 말아주고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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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마 땡자 차다 차다 멋있게도 블랙이 더 멋있어 아 저 대형이 표정 좀 찍어주세요 대형아 너 정말 어떤 이름 없는 화가 같다 야 근심에 빠진 완주의 온 화가 네 맞아 제목 아빠 이거 보고 싶다 네? 뱀뱀 빠밤 가족 가족 나에겐 가족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신정의 호흡에 천이 늘어질 거예요 정말요 그럴 거예요 Valentine 숙소 연기랑 연기랑 대형아 이 노래 괜찮을까요? 내 마음이 들리나요? 네 들리는 거 같아요 그럼 대답해 주세요 얍 어이 오오오옹 pro 또 같이 주변에 비해 남준이 형이 천천히 어떻게 할 줄 알아요? deserted 막상 으흐흐흐흐